안녕하세요 얼바인 김주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요즘은 시원하고 간편한 음식이 생각이 나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리하게 준비가능 주부일손 덜어줄 뭔가 없을까요? 이번 영상은 요리하기 쉽고 간편, 영양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것 얼려 먹으면 영양소가 더 많아져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건강해지는 냉동식품을 소개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얼린 식품이 좋지 않다는 편견을 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리면 영양소가 올라가는 기특한 식품 브로컬리를 소개할게요 브로컬리는 얼리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응축된다고 해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로도 알려져 있죠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 항산화 물질, 칼슘이 풍부해서 얼리면 영양이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냉동야채보다 신선한 야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신선한 야채와 냉동 모두 건강상의 이점이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함량은 냉동이나 신선 야채, 과일이 등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수확 후 채소를 바로 먹으면 영양상 좋지만 유통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의 식탁이 오를 때는 영양소 손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냉동과일과 채소가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냉동식품은 수확 후 바로 급속냉동, 영양성분도 응축된다는 장점 이렇게 훌륭한 냉동 브로콜리, 종합비타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주 먹기로 해요 유기농 브로콜리가 잘 손질되어 한 팩씩 개별로 포장되어 있어요 원파운드로 포장된 4개가 들어있고요 역시 양은 코스코가 최고네요 외식이 여의치 않은 요즘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요리하기 간단하고 편리하고 영양도 있고요 보존제 얻고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인 기특한 채소입니다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에콰도르에서 온 브로콜리입니다 에콰도르 브로콜리는 미국으로 연간 7만 5천 톤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5개 정도의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보다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네요 제품에 설명된 조리법을 보니 전자레인지에 봉지를 넣고 뜯거나 구멍을 내지 말고 4분에서 5분 정도 조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요리는 빠르고 쉽지만 음식에 안전할까요? 일부 영양소는 전자레인지나 일반 오븐 등 열에 노출되면 분해되고 비타민C는 가장 명확한 예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 요리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가열시 분해되는 비타민C와 기타 영양소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건강에 좋지 않나요? 영양소를 잘 유지하는 조리법은 빨리 조리하고 음식을 짧은 시간에 데우고 가능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전자레인지는 이런 기준을 충족합니다 적은 양의 물을 사용, 음식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익혀주고요 다른 조리방법보다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 실제로 전자레인지 음식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주는 공학의 편리함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리하실 때 봉지 그대로 넣으시거나 전자레인지에 안전한 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전자레인지 조리법이 와닿지 않으시다면 찜기를 사용해보세요 물에 데치지 마시고 찜기에 쪄보세요 핵심 선분 영양소가 90%가 유지됩니다 이제 간단하고 영양 가득 맛도 좋은 브로콜리 활용법을 소개할게요 응용 메뉴로 가장 강추하고 싶은 건 바로 슈프입니다 만들기 복잡하지 않은 오븐 조리법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찜기에 브로콜리와 감자, 양파를 쪄줍니다 브로콜리는 1분 후에 먼저 빼놓고 감자와 양파는 5분에서 10분 더 익혀줍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많고 열로 가열해도 손실이 적은 신박한 채소입니다 야채는 식힌 후에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어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맛도 찐하고 감자가 포만감과 고소함을 더해줘요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먹어도 맛이 있고 속이 편하고 든든해서 강추합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세요? 초고추장 말고 너트 소스와 함께 드세요 캐슈넛을 반컵 정도 블렌더에 천천히 갈아주세요 겨자와 올리브오일이나 참기름, 꿀, 소금, 후추를 넣어주세요 브로콜리는 지방 또는 겨자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브로콜리와 찰떡궁합입니다 페라치즈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보세요 간단하고 영양도 있고 포만감도 최고예요 브로콜리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걱정하지 마세요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 간단하게 만들어보아요 브로콜리 살짝 익혀준 후에 고기와 볶아주며 완성입니다 브로콜리 손질 없이 바로 양념에 볶아주면 되니 주부일선 도와주는 꿀템입니다 얼리면 영양소가 올라가는 파란 영양제라 불리는 블루베리입니다 생과보다 냉동으로 먹을 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천연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죠 농약 걱정이 없는 유기농으로 꼭 구입하세요 미국에서 수확한 블루베리이고요 비용리 유기농 인증기관인 오레건틸스 OTCO 인증을 받은 블루베리입니다 3년 이상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수확한 농작물에 주어지는 인증 마크입니다 USDA와 OTCO 두 가지 인증을 받아 안심할 수 있는 명품 블루베리입니다 설탕과 보존제 무첨가했고요 한 알 한 알 세척 후 급속 냉동에서 블루베리 모양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요 가위로 자르지 말고 윗부분을 오픈하세요 블루베리 알이 통통하고 꽤 커요 먹어보니 단맛도 적당하고요 유기농이니 안심하고 씻지 말고 사용하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통통한 파란 영양제로 스무디 만들어 볼게요 냉동해 놓은 바나나를 한 개 정도 사용했고요 바나나를 유선지에 사서 얼리면 신선하고 맛도 색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거트는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진한 맛을 좋아하시면 꼭 넣으세요 저는 아몬드 밀크를 사용했고요 좋아하시는 우유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꿀도 추가해 주었어요 점점 더워지는 요즘 딱 필요하고 스낵으로 활용도 높아 강추해요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서 마시기에도 좋아요 얼려서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맛도 최고예요 건강한 찐 스낵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은 말할 것도 없는 리얼 스낵입니다 카페 안보러온 비주얼에 블루베리 우유 만들어 볼게요 블루베리 반컵, 대체당, 우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당 2티스푼 넣어 주시고요 대체당이 잘 녹도록 여러 번 잘 섞어 줍니다 우유를 부어서 섞어 주면 카페 안보러온 비주얼 탄생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눈으로 먼저 마셔줍니다 정말 한 모금 한 모금 감탄사가 나오는 맛이에요 꼭 해보세요 완전 강추드려요 요거트와 그래놀라 블루베리 조합이 빠지면 서운한 꿀조합이죠 이번 주에는 얼리면 영양소가 올라가는 재료를 식탁에 꼭 올려 보세요 얼려 먹으면 좋은 재료는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팽이버섯, 바나나, 두부, 딸기, 양파, 체리를 한번 응용해 보세요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세요 3ooo 7g 11g 11g 16g 16g 21g 15g 15g 14g